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. 체중이동은 도대체 뭘로 하는 건가요?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체중이동은 바로 이 오른발로 하는 거예요.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중이동을 잘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체중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전을 하려고 해요. 골프는 이렇게 회전을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. 골프는 이 오른발이 들어오면서 왼쪽이 펴지는 이런 느낌이 체중이동이지 골프는 이렇게 도는 운동이 아니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식으로 회전을 하려고 하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 오른쪽이 자꾸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. 이렇게요. 단, 팔의 시퀀스를 맞춰서요. 팔이 움직이지 않고 들어온다면 이거는 100% 막히는 공이 될 거예요. 팔꿈치는 오른쪽 뒤로 빠지게 되면 여기서 걸려서 훅이 정말 심하게 날 겁니다. 그래서 팔의 분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면 몸의 정확한 스쿼트와 오른쪽이 들어오면 몸의 회전이 중요해요. 이 오른쪽이 들어오지 않고 자꾸 왼쪽을 빼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회전은 정말 잘 안 될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이렇게 스윙을 하는데 오른무름만 싹 들어오면 회전이 굉장히 쉽죠. 힘을 들이지 않아도 몸이 자연스럽게 회전이 돼요. 타이거우즈가 아이언을 치는 거 보면 다리가 굉장히 가벼워요. 아주 부드럽게 부드럽게 치는데 많은 골퍼분들은 막 몸을 비비면서 몸을 회전시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체중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느낌만 가지면 되냐면요. 이 오른발이 옆으로 싹 들어오는 이 느낌만 가지면 돼요. 오른발이 조금 끌리면서 연습을 하셔도 돼요. 마치 오른발로 스케이트를 탄다는 느낌으로 이 오른쪽이 들어오면 돼요. 제가 레슨에서 항상 얘기하는 돌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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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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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느낌은 바로 이 오른쪽 무릎이 들어오는 이 느낌이거든요. 이 느낌만 가지면 여러분들은 절대 막힘없이 회전을 쭉쭉 할 수 있을 거고 이게 되면 인아웃 패스가 생긴다. 뭐 훅이 난다. 이런 얘기는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이 부분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인아웃 패스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.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쪽에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